지금 오신래요? 지금 오신래요? 여러분 지금 굽죠? 옆에 분들 들어오시죠? 이거 많이 해주셔야 돼요. 안녕하세요? 여러분 제가 여기 위에서 쭉 굽고 있었는데 말이죠. 여기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너무 작은 것 같아요. 여러분 준비되셨어요? 더 크게 준비되셨어요? 그쵸. 이 함성 그대로 저희가 다음에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바람을 선물해주세요. 그때도 이렇게 크게 함성해주실거죠? 그럼 저희 윈디데이 컵에 바로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